안녕하세요. 연울이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sentence completions, 생검 2000제 239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56번째 유형별 문제가 나오고 1-1이 나와 있는데 분사고문의 강조형이 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하죠. 뉴본, 갓 태어난 아이는, 인간의 아이는, 갓 태어난 아이가, is not a passive figure, 수동적인 어떤 인물, 수동적인 존재는 아니고, no, active one,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 one might be cold, what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죠. one might be cold, 필요 없고요. unactively, actively, 어떤 figure, one은 이거, figure를 다 받은 거죠. 활동적으로, 뭐, 뭐, 한다. eagerly, 그래갖고 열심히 집중을 한다. tender에 뻗는 거죠. as it is, 이런 거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이지, 분사고문의 강조형이죠. 문법 시간에 배울 부분이에요. 즉, sight and sound, 소리와 모습과 사운드에 아주 열렬히 반응을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갓 태어난 애죠. 애기 임펀트인 거죠. 그러면, 음, 임펀트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적응을 하다, 뭐, 애가 적응을 하다, 뭐, 이건 좀 커야 될 문제고요. 선택을 한다. 적극적으로 선택을 한다. 음, 그런 건 아니고요. 호기심이 있다. 무슨 애가 갓 태어난 애기를 호기심으로 얘기할 게 아니고, D번, 리셉트는 억셉트 하시죠? a, c, g, e, p, t, except라고 하죠. 세프트가 원래 카페를 받다 해서 온 단어예요. 리시브, 리셉티브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직관적인 거죠. 직관적인 놈이다. 아니고, 반응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놈이고, 음, 그래서 열심히 소리와 모습에 집중을 한다. 리셉트가 딱 맞죠? 분사구문의 강조형이라 그러죠. being, eagerly attentive. 여기 being도 생략되고, as, is는 정말 그러하듯이. 이게 원래는 본신은 양태지만, 이것비실은 정말. 이렇게 덧붙는 거예요. 이게 있으나 마나죠. eagerly attentive, true로 이어지는 거죠. 모습과 소리에 민감하다, 이런 거죠. 반응을 한다, 이런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렇게 붙인 거. 날의 놀비, 버스, A도, B도, 아니고, C다, 이런 거죠. 적응성이 있다, 호기심이 있다, 직관적이다, 이런 거 아니죠.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이게 맞고요. attentive는 주의하고 있는이라는 뜻도 있죠. 물론 친절한이라는 뜻도 있지만요. 조금 어려웠나요? 별표 세 개를 쳤죠. 여러분이 딱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여러분이 분사구문의 강조형을 모르면, 이건 뭐야? 또, what might be cold 같은 경우에, 이게 뭐뭐라고 불릴 수도 있는 것이라고 돼 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one might be cold 같은 경우는 불필요한 거고, unactively, actively receptive, receptive one, 바로 이 부분을 빼버려야 되고요. as it is도 빼버리고, 이게 빼버리는 게 많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빼버리는 게. 여러분이 참 나왔을 때 이런 거, one might be cold, 이 부분을 빼버리고,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에요. 또, 여기 as it is 나와 있죠. 이 부분도 빼버리고,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이 핵심적인 구조를, attentive, attentive, to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one, one, one might be cold, 풀려질 수도 있는 거, 이게 뭐 풀려질 수 있는 게 필요한 게 아니죠. 또,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다. 뭐뭐 있는 거, c다. 이거 바로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별표 세 개를 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분사고문의 강조, 문법 시간에 많이 배우는 건데, 저의 강의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잘 이걸 몰라요. 모르면 이게 도대체 문장 구조를 못 잡고,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데, 뭐 어떻게, 뭘 집어넣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자, 내려가보죠. 내려가보면, 1196번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how could words combine, 이것도 individually는 끼어 있지만, 사실 individually도, 뭐, 무시해도 괜찮아요. as, 아, 다 빼버리면, confined to예요. 정말이지, 개별적으로는 정말이지, 사전에, 특정화된 어떠어떠한 의미죠. 사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불분명한 거, 이건 뭐 조금 컨벤셔널 관례적인 거, 불가능한, 오래된, precise, 이게 많이, 정확한 의미가, 아, 그 정확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음, 그게, how could words eventually come, 그리고, when combined in groups, 그리고, 뭐, 이게 그룹으로 결합이 됐을 때는, come to, create, obscurity, 모함을 일으키고, actually prevent, 생각이 전달되는 거, 생각이 뭐, 뭐 되는 거를 막는다, 이거. 생각이 구상되어지는 건 좀 아니고, communicable은 전념이 되는 것도 있지만, 전달이 되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는 이게 맞죠, 컨벤션너로 보다는 이게 맞을 거고, 굿은 생각되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커뮤니커블이 맞을 거고, 그래서 2번이 답이 되는데, 역시 여러분이 여기, 이 에스 데이 인디비주얼리, 아, 이 부분을 이렇게 빨리 탈락시킬 줄 모르면, 이 부분을 탈락시킬 줄 모르면,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이 부분도,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컴투로 바로 이어질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렇게 중간중간 끼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 없앨 줄을 모르면, 문제를 못 풀게 되는 거죠. 못 풀게 되는 거죠. 분사건호의 강조형, combined as they individually are, 이렇게 돼 있죠. words combined individually, 원래는 이렇게, confined individually to a certain precise meanings,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부분은 실제로 정말의 의미를 더하고, as they are는 무시하라는 거죠. be confined to, 그리고 communicable, communicable, 제가 발음을 잘못했을 거예요. communicable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직원들은 complained, 불만을 토론해서, 안 좋은 내용이 나오겠죠. 불만을 토론하다면, 비난의 말이 나오는 거죠. 이 경영진의, what's focusing on short-term profit, 단기적인 이익에 집중을 한다. 뭐, 뭐 하면서, 이건 앤드로 보는 게 좋아요. disregarding the long-term welfare, 회사의 장기적인 안녕에 대해서, 좋은 거죠. 무시하면서 단기적인 것에 집중을 한다고, 그러면 어떤 거예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주제에 나서는, 원안의 증오를 가지고 있는, functilous, 꼼꼼히 다스러는, 우유부단한, my optic, 이게 이제 여러분이, my optic, 이게 이제 근시적인 거죠. 그래서 short-term, 가까운 곳을 근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가까운 것은 보이는 건데, 가까운 걸로 막혀있다는 거예요. 먼 것은 안 보이는 거죠. my optic, 그래서 가까운 건 보이는데, 먼 걸 안 보이는 게 근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y 대조의 의미는 약해지고, and하고 비슷한다는 거죠. my optic, 근시한 적인 건데, 그럼 my는 닫혀있다는 뜻이에요. 시각이 닫혀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까운 건 보는데, 먼 건 안 보이는 거죠. 이제 나이를 먹으면, 또 이제 가까운 건 보이는데, 먼 건 보이는데, 눈이 좀 더 좋아지죠, 오히려. 그런데 이제 또, 책을 볼 때, 이 가까운 게 안 보이니까, 돋보기를 써야 돼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이 글을 만들 때, 제가 돋보기를 써가면서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참, 너, my OP여, 근시, 랜클러스, 이런, Resolute, 결단이 있는 게 Resolute고, Not, In, In은, I, R은, 뭐, E, N하고 똑같죠, 우유부단한 거. Officious는, 자기가 마치 나서는 거, 이렇게 원치도 않는 거를 제공하는 거. 펑틸러스는 포인트하고 같은 거죠. 꼼꼼한 격식에 치우친, 그런 뜻인데, 이거는 뭐, 그다이게 많이 어렵진 않죠. 마이 앞뜨기라는 말 알면, 그래도 대개. 다만, while이 대조의 의미는 아니고, and하고 비슷한 뜻으로 쓸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음,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